블랙헤드를 제거해 볼까요? 2단계 유지하면서 15분에서 20분간 두면 블랙헤드가 말랑말랑하게 되어 모공 밖으로 올라오죠. 이때 면봉으로 티즈를 살짝 닦아주세요. 2단계 눈에 보이지 않은 블랙헤드와 모공을 잡아라. 모공 속 노폐물과 티즈를 제거하고 모공을 잡아주는 퓨리파잉 마스크를 도톰하게 바른 뒤 15분에서 20분 동안 그대로 두신 후 물로 씻어내면 눈에 보이지 않은 블랙헤드까지 쏘옥! 매끈하고 촉촉한 코를 위한 보너스! 울트라 세럼! 울트라 세럼을 바르면 블랙헤드가 빠져나간 자리에 보습과 역량을 집중 공급해 주어 늘어진 모공을 잡아주고 매끈하고 윤기나는 피부로 가꾸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